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다들 페나넷지양 제주원 뉴스 오다 환경보정 기억음부터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국립공원 확대 등 제주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환경정책들이 줄줄이 표류허염증 고람수다 내년부터 부가허재 내난 환경보정 기여금은 넘은해 10월 이후 논의가 중단되었지 너고 환경자원총량 시스템 구축과 보완작업은 13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도 넘은해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된 후재는 강간 무소식이래 논한 영해도 되는 건가야 곧자왈지대 실태조사광 보전관리 방안 수립도 넘은해부터는 용역이 중단되고 국립공원 확대 사업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답보 상태된 고람신 개마심 경해분한 제주도의 청정광 공존이라는 정책 목표도 공연불에 그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커점쩐 허염수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허용 주민연람광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갖쩐 고람수다 경호재는 한 제주특별자치도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고허어언 햄신개마심 기본계획 소고비는 제2공항 기초조사광 항공수요예측, 공항시설배치계획 등 상세하게 담아져쩐 허염수다 주민연람은 지난 18일부터 11월 소일고장 18일간이란 잘들 배려보게 마심 4.3 희생자광 유족증에 대한 관심이 막 높은 거 닮은 게 마심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 난 지금 고장 접수된 희생자광 유족증은 만 건을 넘어쯄 허염수다 연령대별로 보면 양 70대가 2,700여 건으로 진로하고 다음으로는 소10대, 50대 순을 보험신디양 10대 미만도 천여 건이나 되엄쩐 허염수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서귀포시가 21% 도외 거주자는 17% 랭고람수다 경원 뒤 희생자 또는 유족증이 이시민양 항공료 간맹광, 공영주차장이나 관광지 입장료가 할인 또는 맨제되는 혜택도 받을 수신 안에 관심들이 큰 거 닮은 게 마심 이달 초 제주를 강타헌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우리 제주도의 피해액이 18억 6천만 원이나 되엄쩐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고장 피해 조사를 마무리 허용 이곳 뜬 내용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허여쩐고람수다 공공시설 피해는 12건으로 5억 1천만 원이고 사유시설은 농작물 유실이나 침수 피해만도 3,800헥타르에 이르는 등 13억 5천만 원으로 전체 피해 금액의 70%를 넘어섰진 허염수다 제주도는 이번 태풍 피해 복구금 90억 원을 책정 허용 주민들 생활 안정을 위허용 신속하게 집행허캔 고람신한 잘 지켜보게 마심 광어 산지 가격이 막 떨어점쩐 허용 걱정이오다 경원한 광어값 하락으로 양식업계 경영난이 가중되어 분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장 격리 사업을 추진할 거랜 고람수다 무십말인 고민양 제주특별자치도가 광어 가격을 높이진 허용 예산 소억 2천만 원을 들연근에 도내 양식장 350여 밭디서 광어 200톤을 산근에 폐기 헐거린 마심계 개나저나 제주도가 광어 시장 격리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체험이랜 고람신계 마심 날씨라고 하는 것은 서서 풀 따위를 뵐 수 있는 날이 넓고 긴 자루가 닿은 도구를 말합니다 표준말로 하면 벌 낫에 해당합니다 왜 날씨라고 했나요? 표준어 낫에 해당하는 말은 제주어로는 홈이라고 합니다 홈인 경우는 날이 작고 자루가 짧습니다 앉아서 뵈는데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낫이라고 하는 것은 날이 크고 자루가 긴 것 때문에 이와 구분이 이어서 낫이라고 부릅니다 낫과 호미를 구분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낫인 경우는 서서 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손으로 하는 도구라고 하면 호미라고 하는 것은 안 서서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루가 짧고 한 손만을 사용하면 됩니다 호미인 경우는 날이 작기 때문에 몇 번 배워야 한 뭣을 맺을 수 있는데 낫인 경우는 날이 크기 때문에 한 두어 번만 배워도 한 뭣이 될 수 있습니다 낫인 경우는 주로 동쪽 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뭣의 크기가 좀 크다고 하면 호미로 되는 지역은 그 뭣이 작습니다 제주와 함께 집행할 소중한 일 말입니다 제주 시내 한 명상원에서 수련을 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허용 여러 의혹들이 나왐쨘 허염수다 특히 경찰은 해당 명상원 원장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매일 고찌 시신을 닦고 사탕물을 먹인 이유를 추궁 허염주만은 정확한 답변을 피엠쨘 고람신 게 맛임 또 숨진 김 씨가 팽소 지병을 늦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정황도 어서분한 약동물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 허염쨘 호는 거 닮읍기다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작업이 토지 매입이 안 되연 차질을 빚을 거 닮은 게 맛임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헌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서부중학교 설립 추진 과정을 들어봤은 디양 고수영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토지주와 논의를 했지만 펄지 아니었게 내분하네 땅을 못 산 대체부지를 초잠꼬랜 고라찐 업디다 제주도교육청은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6개 헛급에 1,080명 정원 규모의 서부중학교를 설립허켄 해나 신디양 부지를 못사분한 헛교 개교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어신거 닮수다 제주형 자율헛교 다헌디 배움헛교가 새로 6바디나 더 지정되어진 고람수다 제주도교육청은 가마초등헛교광 대흘초, 영평초, 하도초, 하원초, 한천초고장 6바디헛교를 다헌디 배움헛교로 새로 지정허영 2024년 거정 운영헌된 허염신계 마심 다헌디 배움헛교는 지금고장 지역격차 해소를 위허영 은멘 소금효헛교광 원도심헛교가 주로 지정되어 나신디 올리는 동지역 중규모헛교인 영평초도 포함되어 쨍고람수다 다헌디 배움헛교에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과정 특례가 적용되어 예상광, 교직원연수, 교무행정인력도 지원되어 쨍고람수다 고슬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멍 진덕꽃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허된 허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쯧쯧 가무시증의 경우 전체 환자의 90%가 신중후군 출혈열광, 넵토스피라증은 60% 이상이 고슬철에 발생허곡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중후군 역시 지속적으로 환자가 나타남 징고람수다 경혜분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허곡, 고열이나 구토증에 증상이 나타남인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허용, 진료를 받으린 허염수다예 오늘 고라 안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어쿠다 편안한데 넣으십사예 다음 소식 고정어쿠다 편안한 감염 넘어 나간다 수무나무 어은 설나무네